여보세요. 배달인데요. 비밀번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민커넥트 도보로 배달을 해봤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배기업을 다니다가 관두고 배달을 한다든지 교사를 하다가 관두고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스토리는 없고요. 저는 그냥 먹방을 오랫동안 했더니 운동을 열심히 해도 배가 좀 나와서 운동 겸 해서 배민커넥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는 거고요. 전기자전거가 아직 배송이 안 돼서 도보로 한번 배달해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배달해보는 거고요. 저 같은 초보가 배민커넥트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벌써 픽업할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배달할 음식, 영수증하고 번호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예, 그거 맞네. 알파벳과 숫자가 섞인 번호를 영수증과 꼭 비교해서 배달할 음식이 맞는지 확인이 되었으면요. 이제 배달하러 가면 됩니다. 배민커넥트 어플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해도 배민커넥트 어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영상은 정말 많습니다. 그 영상들 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배민커넥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어플 설치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정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요. 또 가입한 다음에 약간의 심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도브 배달이라고 해도요. 보호인이 되는 배달통은 꼭 필요합니다. 배달 가방은 미리 사놓으면 좋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았습니다. 셀카도 차량에 왔습니다. 배달하러 가는 저의 모습 어떤가요? 배차는 AI 배차로 했고요. 음식점이 좀 몰려있는 대로변으로 나오니까 바로 콜이 잡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픽업 장소랑 배달지랑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고요.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배달인데요. 비밀번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냥 누르면 돼? 네네. 알겠습니다. 배송 요청사항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써있지 않았고요. 벨을 눌러라. 호스를 눌러라. 이런 요청이 없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문 열어주셔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배달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진 찍고요.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배달 단가는 3,100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도보로 배달해보니깐요. 도보로는 걷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평소에 운동을 위해서 산책하시는 분들. 산책하면서 도보 배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개념으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다른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언제든지 시간 조율을 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편하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풍경들을 촬영해봤습니다. 정말 좋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